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또동놈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체 어쩌자는 거니 대체 어쩌자는 거니 4 그리고 έχ 2 감사합니다.